어머니가 떠난 후 내 시간은 정지되었다. 이 판결 잘못하신 거라고요. 난 널 꼭 지켜야 돼. 그럴 거면 변호사는 왜 됐어? 그냥 깡패나 하지. 법은 왜 배웠냐고? 법을 알아야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거 몰라요? 이에 피고에게 무죄를 선보합니다. 하사무가 알고 있는 건 다 허상이야. 증명해줘. 내가 믿을 수 있게. 허상해!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자, 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